안녕하세요 슬기백조 손자들과 휴가 왔습니다 오늘은 손자들이 아침도 저녁도 다 해주기로 했어요 아침은 큰 손자가 핫케이크를 저녁은 모두 같이 바베큐를 만들 거예요 손자들이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별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손자들 덕분에 맛있는 저녁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